이슬이 왔어? 일본에서? 오랜만이에요 19세야? 응 19세야? 어 19세네? 어 예빈 이 사람은 잘 어떻게 또 그렇게 돼? 도아 패자고? 아 도아를 왜 패해? 도아 불쌍해 죽겠어 아 뽕구 형님 뚜니뚜니 낸 뚜니 뚜니뚜니뚜니 아 감사합니다 도아 패자고? 도아를 왜 자꾸 패하는 거야? 도아 불쌍하게 도아를 왜 패하는 거야? 신기하죠 여러분 이런 노래 신기하지 않아요? 낭만해졌다는 노래인데 낭만해졌다는 노래는 낭만해졌다 쳐보자 아 아 뚜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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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텐션은 아야와 텐션은 상타치야 도아야 얼굴이 물이 올랐다 도아야 하는데 왱 왱 얼굴이 물이 올랐다 하는데 오빠야 나 얼굴에 물이 올랐지 근데 오빠야는 점점 아니다 그래서 얼굴은 잘생겼으니까 야 너도 단발해봐 입술 좀 그만 뜯자 안 돼 아웽 야 너도 단발해봐 안 돼 아 싫어 아웽 아웽 도아야 노량 진짜 아니 남순이 아빠 잘생겼지 오빠 머리 자른 거 하나도 안 이상하다 그치 실제로는 박서준 닮았대 근데 캠에서는 뭐 그런 일은? 왜 그런 일은이요? 이소라같이 나오지? 이런 일은 말씀하시는 거예요? 실제로는 박서준 닮았대 아 뭐 오빠야 뭐 얼굴 뭐 아프리카에 남캠하면 남순이 아니겠나 아니 철구가 그랬다니까 철구가 철구가 박서준 같다고 그랬어 약간 성형기 전이 더 잘생겼지만 말실수 한 겁니까? 아 그건 맞지 성형기 전이 훨씬 낫지 근데 캠에서는 왜 이소라같이 나오지? 최강기야 박서준? 아 진짜 이소라같다 너 지졌다 최강기야 박서준 누군 최강기야 박서준 그런 일은 불러드리겠습니다 최강기야 박서준 아 뭐 남순이 오빠 또 그런 일은 듣다가 또 바로 또 오케이 끈끈이 52님 280이 그의 선물을 주시다니 세상에나 이쁜이한테 왜 그래 맛박이 왜 이렇게 넓게 나오지 나? 오늘은 좀 들어줄까? 오늘은 좀 들어줄까? 오늘은 좀 들어줄까? 노래 부를 때는 한없이 이뻐 보인다 응 혹시 가야 되겠다 시청자 빠진다 아 시청자 빠지는 게 보이면 가야돼 어 몰입도 안 되고 재미도 없다는 거야 아우 혹시.. 오빠가 듣고 싶은 노래 그런가봐요? 급했어 아니 그런가봐요 그런일은? 어어어 화요비 그런일은 오빠가 듣고 싶은 노래 오랜만에 진짜 듣고싶다 이거 꿈에서 봤어 도하가 노래 잘하지